중국 최대의 연휴인 국경절을 맞아 외국인 관광객 환영 주간이 다음 달 11일까지 이어집니다. 내국인 관광객은 주춤한 상황이지만 외국인 관광객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데요. 환영 행사 현장에 이소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주 국제공항에 마련된 홍보관, 쇼핑과 교통 등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여행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국 방문회의를 맞아 다음 달 11일까지 환영 주간이 운영되는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큰 행사가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매력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 7월 기준 110만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면서 한국 방문회의 기념 행사가 제주에서 마련됐습니다. 특히 환영 주간이 중국 황금 연휴인 국경절을 앞두고 있어 본격적인 외국인 맞이에 나섭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닷새 동안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되는 외국인 관광객은 1만 8천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천 명이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이 많이 찾는 카페와 관광지 등에서는 다양한 체험과 할인 행사 등을 마련해 외국인 관광객 모시기에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이 많이 찾는 제주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문 관광단지 안에 국제회의와 행사가 열릴 수 있는 제주 마이스 다목적 복합시설을 내년까지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제주 크루즈 관광 기향지 홍보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크루즈 관광, 지역 축제, 음식과 웰리스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요. 또 마이스 시설 지원도 확충해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많은 것들이 지원되도록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비해 내국인 관광객은 코로나19 이전보다 10% 이상 줄어 내국인 관광객들을 잡기 위한 정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2년 전 제주 수족관에 있던 큰 돌고래 두 마리가 경남의 다른 수족관으로 몰래 옮겨진 사실이 제주 MBC 취재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송한 업체와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에서는 고의로 보기 어렵고 관련 규정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탁금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4월 제주항 구두로 들어온 대형 화물차. 화물차에 실려 여객선으로 제주를 빠져나간 건 수족관 돌고래 쇼에 동원됐던 큰 돌고래 두 마리였습니다. 호반 퍼시픽 리소미 돌고래 쇼를 중단하면서 방류하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큰 돌고래를 경남 거제 시월드로 옮긴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허가를 받지 않고 환경부에 양도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동물보호단체 등의 고발로 업체들과 관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양생태계법 입법 취지가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하고 다양성을 지키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규정은 이에 맞지 않아 무단이송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고의보다는 오인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이송을 위한 사전 허가는 제주도와 해수부 의견이 엇갈려 위법을 인지하지 못했고 해양생태계법상 유통을 한 것이 아니라 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시설에 기증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발단체는 재판부가 돌고래쇼 업체들의 이익만을 대변했다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해양보호생물을 무단으로 이송하였지만 해당 법률을 판사가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무조건 항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당시 거제 시월드로 옮겨졌던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이는 수족관에 있으며 수컷돌고래 태지는 올해 초부터 돌고래쇼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되고 동물보호단체가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도가 제2공항건설사업에 제주지역업체 참여를 건의하는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보내 공항건설을 기정사실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도민 결정은 안중에도 없다는 제주도의 태더를 반영하는 배신 행위라며 오영훈 지사가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도지사 퇴진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와 기본설계 용역에 지역업체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시켜달라고 건의했다며 제2공항건설을 기정사실화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제주지역 주요기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다음 달 23일 제주도청에서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기초자치단체 도입 주민투표와 제주 제2공항 문제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16일 국회에서 제2D 씨를 감사하고 법사위는 17일 대전에서 제주지법과 제주시검, 교육위는 같은 날 광주에서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대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제주 MBC는 최근 서귀포의 한 양돈장이 가축 분뇨를 몰래 버리고 있다는 의혹을 제보 뉴스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보도 이후 서귀포시와 자치경찰이 상습적인 가축 분뇨 유출이 있었는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황섭 기자입니다. 서귀포시의 한 양돈장입니다. 굴삭기로 땅을 파내자 검은색 흙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축 분뇨 악취가 진동합니다. 현장 조사를 나온 공무원들은 구덩이에 깊이를 잰 뒤 흙을 봉투에 옮겨담습니다. 마지막에 조금 깨끗해보는 상황과 비교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여러 군데 떴는데 그 실효는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거를 지금 쓸 수 있을지를. 서귀포시와 자치경찰은 해당 양돈장에서 발생한 가축 분뇨 유출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차례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서귀포시는 농장 내부에서 가축 분뇨 유출이 의심되는 지점 4곳에서 구덩이를 파 실효를 채취했습니다. 주민들은 해당 양돈장에서 오랫동안 불법 투기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게다가 이 양돈장은 올해 두 차례 정화 처리를 덜한 분뇨를 뿌려 서귀포시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채취한 실효를 검사해 오염이 확인되면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이며 자치경찰은 해당 양돈장에 대해 가축 분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지역 암 환자의 절반은 서울에서 수술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암 환자가 서울에서 수술을 받은 비율은 47.3%로 세종시의 49.9%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이 아닌 지역의 암 환자 32.9%가 서울에서 수술을 받아 15년 전보다 5.9%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제주 지역의 산후조리원 이용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비싼 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산후조리원 이용 가격은 2주에 평균 310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과 광주, 세종, 경기에 이어 다섯 번째로 비쌌습니다. 제주 지역 평균 비용은 2019년에 250만 원보다 4년 만에 24% 올랐는데 최고는 480만 원, 최저는 154만 원이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토지 구획과 소유권을 정리하는 지적 제조사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시행된 한 마을의 도로가 갑자기 가로막히는 일이 벌어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포항 MBC의 장미뿜 기자입니다. 경주시 간포 폐양가의 한 마을. 마을 하천과 나란히 놓인 길 한 켠이 뚝 막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마을 주민 100여 명이 사용해온 길 한복판이 펜스로 가로막힌 겁니다. 토지 구획과 소유권을 정리하는 지적 제조사 사업이 시행되고 지난 2월쯤 도로 땅이 지적 도상 사유지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땅 주인이 펜스를 설치한 겁니다. 주민들은 반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주민들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길을 막아버리니까 벌써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 차량 통행이라든가 저기 올라오시는 어른들 같은 경우 또 위험의 요소도 있고 안전 문제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펜스를 설치한 땅 주인은 도로 편입에 따라 소유한 땅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토지 활용 가치도 크게 떨어져 어쩔 수 없다며 경주시의 사유지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한 반 정도 이렇게 수용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펜스를 치게 됐고 지적도 상으로 해가지고 하천을 이렇게 지금 다시 재정비를 좀 해주면 예전 그 사유지로 해가지고 아마 보존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시는 토지 조정은 현실 경계에 맞춰야 한다는 관련 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당 부지는 도로 편입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펜스 철거도 내년 중반 이후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실시되는 지적 제조사 사업으로 작은 해안가 마을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이제 9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침 저녁은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여전히 평년보다 더운데요. 오늘 서계포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올가을 단풍 절정도 늦어질 전망입니다. 주말에 강원도부터 첫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겠고요. 한라산은 작년보다 5일 늦은 11월 초에 단풍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제주 전 지역에서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기온 북부 서부 지역 24도, 동부 지역 23도 보이고 있고요. 산간 지역은 18도로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북부 지역 28도, 서부 지역 26도, 동부 지역 27도 예상되고요. 남부 지역이 30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오늘 도서지역으로 가는 여객선도 수당하겠습니다.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비양도가 26도, 마라도 가파도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동풍이 강하게 불면서 주말에는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비가 내리고 기온도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관북동쪽 해상에 있는 열대저압부가 주말에 17호 태풍 제비로 발달하면서 간접 영향을 주겠는데요. 제주도는 다음 주 화요일에 비가 내리겠고 북쪽에서 찬 공기도 내려오면서 수요일에는 낮 기온이 22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상 정보였습니다. 올해 한글날 경축식이 처음으로 제주어로 진행됩니다. 제주도는 소멸위기 제주어의 가치를 지키고 일상에서 널리 활용되도록 사회자가 제주어로 진행하고, 오영훈 지사도 제주어로 경축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578번째를 맞는 한글날 경축식은 다음 달 9일 오전 10시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리며 제주어 시 낭송과 동요 공연, 유공자 시상식이 진행됩니다. 한라산과 오름 탐방객이 드러나는 가을철을 맞아 산악안전사고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발생한 산악안전사고는 1,5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34.9%가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발생했습니다. 특히 올 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산악안전사고는 450여 건으로, 지난 5년 동안 같은 기간보다 50%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에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이 소화기 분말을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리조트에서 10대 8명이 소화기 분말을 흡입하면서 기침 등의 증상을 호소해 서귀포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이 소화기를 가지고 놀다 분말이 입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학생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직원이 수억 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회복지연구센터 회계 업무를 하며 지난 5월부터 30여 차례에 걸쳐 보조금 5억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담당 직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제주연구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경찰은 연구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부활 이후 신고는 늘었지만 포상금 신청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신고포상제가 본격 시행된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들어온 음주운전 신고는 4천여 건으로 하루 평균 17건에 달했습니다. 의심 신고 중 8건의 1건은 실제 음주운전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급본이 유용한 과정으로 경위를 신고도로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